남자 레슬링, 그래프로 맞는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. 3개월 만에? 손이 입고 있어요. 아이고 다행히 주부습지로 이제 뭐. 요 앞 시장에서 사면 돈을 15,000원씩 갚아. 그럼 거기 가서 사. 아니 아니 좀 싸게 해줘요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. 네? 아빠가 되고 싶지. 금메달리스트. 금메달리스트. 좀 젊어버리지 않니? 희님께 하셨는데 희님께! 완전 맛있어. 자! 놀아! 지X 하네. 지X 하네.